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 13장입니다. 사도행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디오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래를 하는 시모음과 군인의 사람 루기오와 분보한 헤로스의 집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선교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느님의 마을성을 유대인의 이로 해당해 전할세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란 그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도 섬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섬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의 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제하여 총도를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한 거를 주목하고 가로든 모든 계기와 경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인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산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도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깁니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함께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는 너무 좋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정원에 반의 반도 다 한창 같은데 지난주보다 많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처럼 보는 얼굴들도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 다시 뵙게 되면 얼마나 한번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지 13장은 지금까지 있던 사도들하고 좀 다른 어떤 세계를 우리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의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인간이 원하는 길하고 하나의 원하는 길하고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성경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강하지 않아서 그 제자들이 전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육이 원하는 것하고 성경이 원하는 것 차이를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자라면서 시련이나 환란을 겪어본 사람들은 시련이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만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 차이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자라지만 육신 안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성경의 인도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은 사람하고 편안하게 그냥 하루하루 보내시면 그 전도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한쪽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북짝북짝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오 다른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면서 그땐 정말 저들이 좀 어려운 일을 받았어요. 물질력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내 보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양식도 없고 연탄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안 가고 예배당에서 혼자 문을 안 열고 잠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꼭 주님하고 둘이 앉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감염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이 양식이 없지 돈이 없지 그리고 뭐 연탄이 없지 그건 그 생각이 딱 없어졌어요. 주님 태평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보금을 전하겠십시오. 책을 통해서 보금을 전하겠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지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다 현실이다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당장 밥 한 끼 못 먹어서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서 일을 하고 책을 출판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막 어려웠던 그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의 13장 이런 내용이 나와 조금 더 뒷부분을 좀 보면 바울이 보금을 전하러 가지요. 가서 이제 13장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의 베냐민 사람 집하 베냐민 사람 집하 베냐민 사람 집하 베냐민 사람 집하 기스의 아들 사월을 사신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이섬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 내가 이세 아들 다이섬만 내 마음의 합판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다니 그냥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바울이 보금지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이섬 왕 된 것하고 사울이 왕 된 건 전혀 달라요. 사울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다이섬은 사울하고 전혀 달랐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다이섬이 골리아스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무리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줄은 천천히 다이섬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 듣고 사울이 화를 낸 거예요. 다위대께는 만만을 돌리고 내는 천천히 돌리는데 이 나라가 다이섬 넘어가겠구나. 그때부터 다이섬 사울이 죽이려 너를 피해야 하는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사울은 그냥 왕이 됐고 다이섬은 많은 시련을 겪고 왕이 됐어요. 사울은 그냥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마요. 다위대는 전혀 달랐어요.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압곡동 이야기를 자주 아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성경은 우리 성경은 압곡동 코어스를 때 만들 방법이 없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정말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의 바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내가 선명히 분별이 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배우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성천하시곤 하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건 바라 예루살렘에 유대 사만의 땅까지 가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많은 피빡을 주어갔는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많은 피빡을 주어가지고 유대와 사만이 흩어지게 했고 그들은 피빡을 흩어지고 각 지방마다 멀리 나라마다 갈 때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어요. 제가 생각하면 1962년 구원받고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선교학교를 마친 뒤에 단사문 갈 데가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악국도는 산속에 들어갔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9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장팔리 있을 때 장팔리 그때 역시 추웠고 어려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랬고 그 다음에 군에 제대하고 김천에 있었을 때도 대구에 왔을 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내게 다치는데 시련이 나를 몰아 나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시련이 오면서 역시 한가치역사 나를 세워가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성령께서 내가 가야 할 게 정확한 인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사울을 보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울은 왕이 됐지만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나를 다스리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련과 어려움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우리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귀한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만 대부분 고난이나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둔 13 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아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재은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 할 때 이분들은 왜 금식을 하게 되었죠 왜 금식하며 기도하며 육체와 시련을 하게 되었죠 그 전에 사절이 있었지만 그냥 자기가 잘한 대로 해왔습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 되었죠 사울은 그냥 왕이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울이 죽이려면 시련을 겪고 시련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평안하고 좋고 행복할 때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월급 타가지고 그냥 생활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정말 아무 문제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면서 누가 나를 보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악곡동에 갔고 거창에 갔고 군의 제대라고 김천에 갔습니다 제 주위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는지 그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이 모여서 주를 성경 검식할 때 그래서 there were prophets who were gathered in Antioch and they were fasting 우리는 육신의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먹고 싶고 마시고 쉬고 쉬고 자고 즐기고 싶고 이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더 가깝게 하기위해 육체를 절제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들이 그냥 주의 음성을 듣자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금식을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 속에 주의 영예의 인도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 바울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정해준 사람도 없고 음식을 기다린 사람이 없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그들 속에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물이 들어오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지의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노래를 들을 때 내가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이 주님을 경험하고 신앙을 믿음을 경험하는 상황 그럴텐데 생각 그러면 다윗이 나보다 나라가 다윗 손으로 넘어가겠구나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금전도자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을 겪고 보금전도자 된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학교 마치고 전도자 대해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각에선 전혀 다릅니다 주님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신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이끌림 받으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특별하게 금식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를 절제하고 좀 더 깊이 주님을 사귀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첫째 사도를 갖추면 새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는 예루살미에 모여서 전도하면 그냥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이들을 인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보내라 그들이 주로에서 금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육체는 그걸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먹고 싶어하고 육신을 즐기는 것 육체가 즐기는 게 뭡니까 음식 먹고 그런 것이 즐거움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깝게 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육체를 제재하고 절제하면서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배고픈 가운데 힘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바로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하는 것하고 그냥 삶이 전혀 다르지요 그가 하고 다윗과 사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아 또 만났고 사울의 시련을 겪었고 이스라엘에 살 수 있어서 도망을 갔고 그 가운데 시글락이 불탔고 이런 많은 시련을 겪었고 제가 자주 보면 저도 복음전도 하기 전에 시련을 겪었는데 거기서 만난 예수님 거기서 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이끄는 것하고 똑같은 전도자들이지만 성장도 그냥 그대로 전도자들 아니면 전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전 13장 21절 이런 얘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태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관한 사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똑같은 하나님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나 하나님은 어느 날 사울을 패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유교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 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다윗이 도망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손에 붙이는거에요 그러나 사울이 깊은 굴에 숨어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려 굴 속에 들어온거에요 이제 사울의 생명은 다윗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말라 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름 부험 받는 건 하나님을 원치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죽이면 죽이지 나는 죽이지 않겠다 다윗은 사울을 이제 살려줬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죽지 다윗이 죽지 않는거에요 이런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육회 욕구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몰라서 따라가지만 정말 우리 자신을 자제하고 검식도 하고 육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렇게 사하는 다윗하고 사울은 천지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직장생활에 별로 어려움도 없고 월급 다가지고 만나 저거나 자식도 키우고 그냥 잘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검식을 하고 자기들 처 육신을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생각들이 자기 위주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주의 생각 다르면서 사울은 서서히 타락의 길을 들어가게 되고 다윗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에요 자 사둘이 13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13장 시작이 어떠냐면 주를 섬겨 검식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했죠 출을 섬겨 검식할 때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저를 그냥 신앙생활 할 때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들이기 위하여 식사를 제안하고 먹고 싶은 걸 참고 자고 싶은 걸 참고 주님을 섬겨 나갔을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길을 떠나서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도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1988년도 한국에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순한데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을 그랬습니다 아들 데리고 올림픽 경기 한번 구경 간 적이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경제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특별한 기업의 해장이나 외교관 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옵니다 세계는 서울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되었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가 안되는 국민들이 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1989년 3월 노태우 대통령께서 다마 문을 발표하십니다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만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1989년 3월 저는 제 아내하고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A에 가서 3월 집회를 했습니다 가을에 독일 베를린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35개 지방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을 생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만한 준비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교사를 그냥 보냈습니다 독일에 보내고 미국에 보내고 남미에 보내고 그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조성주 선교사 가는데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을 쓰잖아요 한마리도 모릅니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침을 가지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세화는 스페인어로 말합니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못 알았습니다 2시간이나 거의 있었습니다 해가졌습니다 어둡 컴컴한데 세관지원이 그냥 나가라고 어둡 컴컴하고 나가는데 코스타리카 안가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째 어떤 부인이 뛰어오더니 한 분이 혹시 조성주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제 친구가 한국에 살아요 I have a friend living in Korea 근데 제 친구가 뭐라고 나한테 전화했냐면 야 우리 조성주 목사라는 분이 있어 코스타리카 선교를 가는데 말도 한마디도 모르고 아무도 없대 야 니가 좀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자매 그 부인이 온 거예요 도와줘서 방을 얻고 이제 스페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을 배울 때 복음 전하고 미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복음 전하고 얘기를 했어요 스페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선생님과 소리를 모여놓고 조성주에게서 말을 스페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통역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조성주 성교도 한마디 해요 그 사람들이 해의를 해요 제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일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거는 기뻐서의 성교회 명품입니다 이렇게 성교하는 성교는 지구에 하나도 없어 많은 해외 우리 성교회 가서 해외 성교사들만 다른 성교회 성교사들만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뭔지 압니다 너도 성교회 있니 있다 무슨 성교회냐 군뉴스 미션이다 그런데 이래가 보내놔 그날 말도 모르고 그날 글도 모르고 아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내려라 그 다음부터 성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은 그냥 왕이 되고 아주 화려하게 잘 사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유대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으면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내게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을 돌리니까 이제 다윗이 나를 얻으면 다 되겠네 다윗이 나를 뺏기겠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이 죽이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피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고 도우시는 걸 봤는데 그런 사울을 중에 몇몇 고비를 넘겨 넘기고 넘기면서 이제 다윗이 구원 재산받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알면서 마음으로 하나같이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험문제에 전도 잘 되고 몇명 하면 사람들 너무 이상한 것은 자기들끼리 목회자 계산을 해요 아 우리 동지 가운데서 똑같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기 4명 밖에 나는 20명이 됐다 똑같이 하는 그런 상태는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 그럼 내가 딴사로 3명 나는 20명 아 난 전도 잘하네 그 마음을 자제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난 전도를 잘하네 잘해봐라 왜 사역을 한다 나처럼 이래 해야지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다 정말 어려워 우리 안디옥 교사들이 모여서 주를 성격 검식 할 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이 자유를 끌어가는 걸 느끼는 내가 육신의 종이 되겠구나 주님의 주인이 돼야지 육신의 종이 주인이 되면 어떡하지 그들은 검식을 했습니다 먹고 싶지만 마시고 싶지만 즐기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검식하니까 주님이 그들 속에 일어나시는 것이다 바람과 사우를 따로 세워라 전도하시고 보내라 주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 일들이 검식을 하고 나를 자제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건 다 전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대원 가운데 구원 받고 감사한 건 알지만 육신의 요구를 자제하기 위하여 검식을 하거나 철연 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하러 우리는 늦은 시간을 fast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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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지배하는 육신의 많은 생각들이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그 마음을 많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다시피 내가 선교를 잘한다 내가 사회 걸치한다 그 생각이 들었으면 너무나 웃기는 것은 천도자들이 내가 볼 때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나도 한명 구원 받고 두명 구원 받으면 내가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니까 진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느님이 기뻐시키는 길로 가는 것보다도 사울처럼 내 육신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마치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론부 신 받은 나는 그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사울을 보호해 지켜줬어 그런데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은 사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죽고 다윗은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육신을 절제하지 않냐고 내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전도자가 되면 위험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누구보다 나 내가 누구보다 잘해 그런 사실들을 이제 사역자 보면 분명히 보이네요 제가 불러 교재래요 교재라면 아 지금 예 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난 사람이 독부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뜻을 찾겠습니까 주의 인도 찾겠습니까 자기 방향으로 하고 인간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전에서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티옥 안티옥 교회에 선자들이 모여서 자기 육체를 채우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던 사람들 이제 육체를 꺾고 검식하고 쥐를 숨기는 모양들을 보는 것 자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육체의 소역을 자제하고 적재하고 여러분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앞곡동에 있을 때 장팔리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김천 있을 때 대구 있을 때 대구 갔을 때 대구에서 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을 느껴졌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 형제와 함께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도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 보험처럼 내보내라 그런 이야기 잘 안들립니다 육체의 요구가 나를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요구만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육체의 소역을 너무 많이 따라 나를 위해 살아 육체를 좀 절제해야 돼 한 며칠 검식을 해야겠어 기도를 해야겠어 육체를 자제해야겠어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마음은 내가 끊겨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중환해야지 내 육신의 욕구가 나를 중환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놀랍게 보험의 문을 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나는 보험을 점받게 하려고 하는 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육신의 소역을 자제하고 소용이 길을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경에서 주님의 뜻이 어딘지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주님한테 배워야 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고 저희를 시합했는데 어떻게 굉장히 미끄러야 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게 훨씬 더 커야 한다 제가 파라과이 페남드 루고 대통령을 만났을 때 파라과이 대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박 목사님을 형님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었다 그건 박대수 무슨 뜻인지 모르죠 네가 동생이면 박소수로 해봐 네가 대수라냐 잘 모르더라도 물론 나이는 나보다 많이 어린데 거기서 이제 대사 동생을 두었어요 참 재미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형님 제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는 3일 동안에 대통령이 모든 스케줄을 자기가 관리해요 그런데 대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랍니다 자기가 대사는 동안에 본국의 자국에 있는 대통령이 오면 3일 동안 대통령이 가까이 지날 수 있습니다 잘해서 대통령이 마음이 들면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대사로서 한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라고 그런데 왜 고민이냐 대통령이 잘 모셔야 하는데 우리 대사관에 경비가 없어서 대통령이 잘 모실 형편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음악을 주면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라시아에서 합창단 좀 보내지만 그것도 우리 잠시 채권을 집회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장에게 의논해서 몇 명을 보냈어요 7시에 음악회가 시작되는데 6시 반에 갔어요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와서 금속탄직에 놓고 해주더라고요 제가 도착했다고 하는 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9초로 내려오라고 내려갔어요 거기 보니까 대통령이 계시고 비서실장이 장관 둘하고 대사하고 다섯 분이 있었어요 생전 처음 대통령 대화를 하는데 제가 스페인어도 잘 모르고 별로 할 이야기 대사님이 날 보고 너무 멍청해 보이는데 아이와이프 이야기 좀 하세요 아이와이프 잠깐 했어요 또 하나의 말이 문혜진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그때 시간이 다 됐어요 제 3책을 스페인으로 된 걸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회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집회 강사이기 때문에 일곱시 반까지 있다가 제가 보통 설교를 단에 여덟시 한 20분 정도 단에 올라가는데 제가 집회 장소에 왔고 며칠 후에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있어요 대통령이 파라과이 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서 보고 박욱 목사님 책 가져와라는데 비서실장이 뿌리고 그냥 갔어요 대사 부인이 그 책 한 권 들고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대통령이 그 책을 읽으시고 나를 보고 파라과이 와라고 촉청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저 뭐야 대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년 2월 달에 파라과이에 캠프가 있는데 그때 가서 배만 안 되겠냐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빈이 내리자마자 다르더라고요 비서실 직원들이 와서 빈이 그들을 세워놓고 다 저를 데려가더라 기민실 안 쳐놓고 소리 다 입고 소리 다 하고 제 방에 그 뭐야 비밀 경찰들이 24시간 지켜주고 의나한테 차를 막 경호해주고 생전 처음으로 막 경찰 에스코트 받으면서 신하려고 그랬어요 대통령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비서실에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 만나기 시간이 얼마나 40분에 하고 알았다 그런데 그 40분을 쓰기 그날 밤새도록 연구를 했어요 대통령 음악 좋아하시니까 합창단 데려가야 하고 세 곡을 부르면 10분이 죽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 5분이 죽는 거예요 40분에 15분을 잘라내니까 25분 밖에 안 나요 25분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그걸 밤새도록 연구했어요 그때 국회의원 한 번 같이 갔었는데 하도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뺐어요 좀 많이 서슴해도 우리가 말씀 전에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합창단에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에게 복음 전화하는데 시간 없다 내 시간 뺐지 마라 뺐으면 그 사람 절대 대통령 공예 안 데려간다 합창단은 말 잘 되잖아요 질문은 예 아니요 빨리 해라 그래야 내가 25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25분 동안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쭉 뽑아 이거 뺄까 막 그러면서 시간을 뽑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인사하고 난 5분이 지나가더라고요 난 또 통역으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내가 딱 25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감기하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고 막 어떡할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되도 아주 가까운 친구 같아요 그 다음에 월드 캠프에 갔는데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샷서 단추를 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암이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브라질에 갔어요 브라질 병원에 갔는데 사원이거나 둘이 똑같은 암에 걸려갔는데 대통령이 간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브라질 병원 의사들 처음에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근데 브라질 병원 의사들 처음에 모여서 회의를 했죠 이제 대통령은 말도 못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고 벌써 파라과이에서는 대통령이 죽었다는 생각에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싸우고 있었을 때 그 브라질 병원 의사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올 때 걸어왔는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일에다 한 여자 의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대통령 오실 때 걸어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도 못하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치료 실패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방법 속에 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죽는다 치료 방법을 바꿔야 한다 여자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다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대통령이 처음 오신 걸로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다 그날 바로 방법을 바꿨다 대통령이 검사를 한다 대통령이 샷서 단추를 풀더니 거기 안에 있는 상처를 보여준다 여기 병이 있는 거라고 그걸 수술했고 수술을 마치고 이제 약을 줬고 뭐 그 다음날부터 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대통령은 살아서 왔고 상원이면 시체가 돼서 돌아왔다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너무너무 느끼고 아주 다정한 친구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파라와이 갔었을 때 대통령이 저는 너무 잘 되어줬어 그 파라의 대통령을 만나게도 해줬고 정말 우리 가깝게 한 3일 동안 너무 잘 가깝게 지냈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의 생각 말고 또 다른 하나 주님의 생각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토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 이상 더 우리의 생각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가면은 다윗의 길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월의 길이 되고 전도자의 타락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전도가 잘 될 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날 때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때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길 하나님의 음성의 기울을 기울기 위하여 검식도 하고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마음을 같이 했을 때 그때 하늘님의 성경의 운수의 역사하는 그 귀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 받고 난 뒤에 그냥 뭐 죄를 짓거나 도둑질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교회를 나가지만 그들 다 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자제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검식도 해야 하고 내 생각도 버려야 하고 내 마음을 버리면서 사울이 갖지 못한 마음을 다윗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의 역사에 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고 But Saul was not interested in hearing the voice of the Lord He followed his own thoughts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 구원을 받고 교회에 참석하고 하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원을 육으로 따라간다면 육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야 내 마음의 높임을 낮추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언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너무 감사해요 이건 남의 비하 정보하고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우리 현재 교과서, 마인드 교과서가 너무 이렇게 한국적이라서 우리 교과서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 중심으로 조금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문도 미국에 있는 예물을 좀 들고 이제 잘 만들어지면 아마 내년보다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 좀 잡혀지면 마인드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하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일에 굉장히 놀랍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4개국을 가고 마지막에 불란서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나오게 되는데 불란서에서 또 만날 기빈들이 있고 비행기가 불란서에 이런 아침에 와서 저녁 9시 비행기를 불란서 타고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로 오는데 이런 아침도 저녁 9시까지 시간이 남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만나고 또 다른 나라 장관들도 만나고 책을 내달라고 나를 끄고 가는 그 책을 만들었고 그 책이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이 이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인드 책을 좀 더 만들었고 이제 정식으로 사고력, 자재력, 교류 이런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교과서가 이제 제가 만든 건데 그 이제 한국이 너무 한국색이 짙어서 미국 가서 미국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이제 조금이서 완전히 다 만들어지면 내년 초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기로 하는데 이스라엘에도 제 마인드를 보고 깜짝 놀라고 탈무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탈무드가 잘 안 먹히거든요 그래 우리 교육을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돈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학생 수가 한 8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제가 하나 학생이 1달러 모여도 8천만 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돈의 용마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돈을 맡기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움 얼마나 감사했지 뭐 그냥 계산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그 이끄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인드 교육이나 보금 전도나 이제 우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CLF를 할 겁니다 한국에도 하고 미국에도 하고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에 4개 나라 가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방송을 들었고 아프리카 제일 유명한 목회 다 우리 편에 속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케냐에 갔을 때 키통가 목사는 대통령 자문이고요 키통가 목사는 저보다 한 살을 들이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키통가 목사 온 마음을 다 저희를 돕고 있었어요 큰 목사님들이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나요 사랑하는 형제 아멘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삽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으로 흘러가는 문을 좀 좌우고 정말 금식을 하든지 나를 좀 자제하고 그리고 주님 편으로 흘러가는 문을 좀 더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년 올해 일어난 많은 일들은 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말 미야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울처럼 말고 다위처럼 살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육신의 욕을 따라 산다면 이 시대의 사울이 되고 마십니다 자 이제 조금씩 우리 육신의 욕구를 조안합시다 내 육신의 욕구를 좀 제안합시다 검식을 하든지 어떤 면으로든지 간에 육신의 욕구를 다 들어주지 말고 조금씩 조우고 여러분은 영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씩만 문을 열어줍시다 그럼 여러분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으며 여러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만 말고요 전도자만 말고 장노님만 말고 우리 모두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흘러갈 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두 명 구원 받고 나면 자기도 모르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약이 없어요 거기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한두 명 생기고 안타까워요 만나게 교제를 해요 그런데 자기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전도자보다 그런 분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만이 나의 이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내 욕구를 위해서 삶은 삶에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읍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서의 영향을 주시는 분에 좀 더 키워나갑시다 여러분 잘나고 모나라도 별 문제 안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면 영광스러운 삶이 되요 육체를 따라가면 주님은 정말 사울처럼 파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죽이면 금방 죽이면 되는데 다윗은 자기 생각 따라서 하느님 마음을 가지고 사울으로 살려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이 되기 위해서 시련도 겪고 피란도 받고 자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는 시대에서 서서히 벗어납시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때로 육체가 막 요구하는 욕구를 조금씩 절제해 봅시다 좀 더 주님을 기쁘게 해 봅시다 주의 말씀을 좀 더 따라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쁜 소위 성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가 아닌 어떤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기가 밟고 하느님의 말씀에 기가 밟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더 밟지요 그렇지요 이제 하루아침에 하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사를 돌려서 육정인 것을 막고 영정인 것을 향해 간다면 여러분 이 시대 다윗이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은혜를 입고 마라선 복을 받게 됩니다 전도자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한 복음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육신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겸비한 마음으로 나는 잘해 그 생각이 들 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 생각도 나 망하는데 이건 날 망하게 하는 소리야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내가 전도를 잘해 내가 똑똑해 내 제산보다 나 무서운 음성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그 음성 듣고 다 파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조금씩 육을 줘고 영을 줘는 그 마음 조금씩만 가져주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부인이든지 직장이든지 청소부든지 뭐라든지 주님의 이끈음 받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니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육신을 줘고 싶으시오 육신은 이거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육신은 내가 임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절차하게 나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 저도 육신적인 분 많습니다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기이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I glorify God 조사모도 복음의 기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저ren 하나님